저 길고 큰 간판 보이죠? 여기 햄버거 집에 가는 중입니다. 누난의 집에서는 웰빙 식단만 먹었습니다. 미쿡에 와서도 미지다는 음식을 맛볼 수 없었는데 시내 구경하러 나온 김에 외식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여기 보이는 제이시 바비큐에 가려고 했었는데 구글 리뷰를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많이 보여서 다른 데 가자고 했더니 명이 껄껄 웃으시더라구요. 뭐 먹을까 하다가 진짜 더럽고 추잡한 음식을 먹자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햄버거 매니아라 햄버거를 무척 좋아하죠. 자 문을 열고 벽을 보니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스멜이 물씬 풍깁니다. 주방도 오픈 주방인데 엄청 깨끗했고 1950년대 캔서스에서 시작한 프레디버거는 정감원인 레트로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냉동 커스타드, 감자튀김, 어니언닝 그리고 바삭하게 구운 햄버거가 인기 메뉴죠. 저는 더블 버거 세트와 어니언닝을 추가 주문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주문했습니다. 일단 음료수를 마셔야죠. 이거 보세요. 음료수를 마음대로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콜라, 닥터페퍼, 레모네이드 등등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는 아이스티를 먹는 걸로 이렇게 취향대로 몇 번이고 가져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패스트푸드가 다 이런 식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에는 음료를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만한 곳은 KFC밖에 없죠. 아 그런데 음료 종류가 무척 단촐하죠. 물론 탄산음료가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조작하게 음료 한 번만 제공하는 거 참 언짢긴 합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싸지도 않은데 말이죠. 주문한 버거가 나오기 전에 분위기를 한번 쭉 둘러봅니다. 정말 기운 레트로 스타일의 분위기죠.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각종 소스를 쭉 깔아놓고 여기는 소스의 이심이 참 후합니다.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레몬 주스도 일회용 파우치에 담겨져 있는 것이 딱 내 취향이죠. 크기는 버거킹 와퍼 같은 큰 느낌은 아니고 내 손바닥 반 정도 느낌 그래도 기름진 거라 하나만 먹어도 배불릅니다. 여기 버거는 참 희한해요. 두께감 있는 패트가 아니라 사돌박이처럼 좀 얇은데 무척 바삭하죠. 피클도 신선하고 빵도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잘 녹은 치즈 보이시죠? 한입 먹어봤더니 와... 육즙이 흐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무척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잡내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싱겁게 먹어서 그런지 미국 음식은 다 짰어요. 그렇지만 조화롭게 어울리는 풍부한 맛이 끝내줍니다. 프렌치프레이는 가늘었는데 겉바속촉입니다. 주문한 어니어링이 나왔습니다. 한국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제대로 된 어니어링이 없지 않습니까? 양파를 갈아서 만든 걸 어니어링이라고 팔고 있는데 프레디 어니어링은 정말 양파를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신선하고 엄청 바삭합니다. 여기는 핫도그도 유명한 메뉴인데 쫀쫀하고 쫄깃한 잔슨비일 그런 소세지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퍽퍽한 미제 소세지인데 바삭하게 구운 핫도그 버니랑 같이 먹으면 정말 또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디저트로 먹은 아이스크림도 아주 맛있었어요. 캔사스 여행하면서 여기 말고 여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먹느라 바빠서 영상 찍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명은 여기에 젊은 애들만 오는 데라고 해서 주를 쭉 둘러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청 많이 계셔서 좀 웃기긴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미국 대표 메뉴 햄버거 프레디의 햄버거도 한국에서 맛볼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